자 한번 지켜보시죠 첫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이다경 공수의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까다로우하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이장상 감독도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죠 양산시청에서 이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다경 차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어요 차분한 이다경 김아음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벗어 네트 걸립니다 네트에 걸리고 마는 김아음 또 한 번 걸리고 마는 하지만 어 무리하게 먼저 승부를 했으면 안 됩니다 역전까지 만들었고요 이다경 이번엔 벗어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 리시브가 길었어 아 아 아 이다경 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6대7 강하게 더 강하게 그러나 아 아 아 아 아 이다경 8대7 김아음이 앞서 있는 상황 첫 번째 게임 벨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벗어납니다 이렇게 나가는 볼에 대한 생각을 8대9 상황 변화가 많으니까 실수가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찍어버립니다 김하은 자 김하은 더 힘차게 아슬아슬한 레디가 이어지르네요 시작 이달경 선수의 반격이 좋았습니다 패널 듀스입니다 아 팝아 대고 있어요 아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트맛도 나가는 바로 공격으로 갑니다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측하지 못할 때 움직여요 네 지금은 전형적인 수비처럼 춥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떨어졌고요 네트 맞고 나가는 김하은 그런 어떤 영향력이 그다지 없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받아내고 있는 이달경이에요 네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물을 낯게 넣고 있어요 강하게 스매시 네 김하은 선수가 2대5 3점 뒤져있는 이달경 야 이번에도 절묘 빠르게 승부하는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지금 빠르게 승부해 봤는데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 엣지로 어 엣지로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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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좋았습니다 핑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븐으로 으에에에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야 되겠습니다. 8대8! 지구전으로 가고 있는 두 선수의 랠리! 야아! 이번엔 잘 때립니다. 이번에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들어갔어요. 그렇죠. 까다롭고 덧밖에 실수도 합니다. 게임 포인트! 야! 연착 공격! 하겠지만 결국 이 실행은 선수도 하는 거기... 야! 김하은 다 길었어요. 김하은 2대1로 앞서 있습니다. 김하은의 서브! 렛! 렛을 줄여야 됩니다. 길었어요. 아... 네. 집중해야 되는 두 선수의 대결. 자, 서브로 잘 흔들었어요. 살아 있습니다. 그러나 길게 벗어나고... 아, 좋았습니다. 4대3! 이다경! 이다경! 아아... 동참! 세 번째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. 이다경 바로 갑니다! 이다경 선수가 먼저 도달을 했고요. 서브 득점! 아아... 팀에게 너무나 안 좋을 수 있어요. 아... 남기지 못합니다. 안았기 때문에... 이것을... 어어... 접수, 접수에 필요... 어... 어... 쪽졸 좀 호소를 했었는데요. 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오오오오오옿 줄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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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